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91편, 여몽전쟁의 발발 극본 이상남, 연출 임종석 성북의 군사들은 들으라! 나는 몽골제국 황제피아의 명을 받고서 군사를 이끌고 고려해온 몽골원수 살략탑이다! 성문을 열고 순순히 항목을 하면 살려줄 것이라도 해 만일 무기를 들고 반항을 하면 한 사람도 남김없이 고령을 내고 말 것이다! 알겠느냐? 자, 저들에게 우리 몽골 군사의 위험을 보여줘야겠다! 자, 북을 울려라! 성을 포위하라! 안녕하십니까?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의 김석환입니다 고종 18년 8월, 서기로는 1231년에 세계의 역사상 가장 광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몽골의 군사들이 그 정복전쟁의 말머리를 드디어 고려로 향합니다 이때부터 고려는 무려 40여 년이란 우리 역사상 가장 장구한 기간에 걸친 대외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지배층보다는 농민과 천민 등 민중이 주체가 된 우리 민족에 지칠 줄 모르는 대외항쟁의 기록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려와 몽골의 제1차 전쟁이 어떻게 발발했는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군이 북계지역을 침공했다 하였소 그러하옵니다, 대왕패야 정령 그들이 몽골 군사가 틀림없소 예, 대왕패야 지금 몽골의 원수 살레탑이 군사를 이끌고 압력광을 넘어와서 함선진을 포위하고서 우리 방수군에게 투항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하옵니다 아니, 우리 고려가 그들에게 원수진 일이 없거늘 몽골의 황제가 어찌하여 우리를 치겠다고 나섰다는 것이오 대왕패야, 저들은 7년여 전에 발생했던 사신 저고에 대한 비살 사건의 책임을 우리 고려에 묻기 위해 출장하였다 하옵니다 어찌 이런 답답한 노릇이 몽골이 고려를 침공하면서 내건 명분은 7년여 전인 고정 12년에 몽골의 사신으로 고려에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비살된 저고여 사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고여라는 이름의 몽골 사신을 고려에서 정말로 살해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아직은 미스테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쪽의 사사에는 이 사건이 어떻게 올라있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사료에 따라서는 그 사신의 이름이 저고여라고도 기술되어 있기도 하고 착고여라고도 돼 있으며 뒷날의 몽골 사신이 고려에 가지고 온 공문서에는 과고여라고 적혀있기도 합니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저고여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나라 태조 19년 2월에 저고여 등이 다시 고려의 사신으로 갔다 그해 12월에 또 사신으로 갔는데 중도에서 암살당하였다 이로부터 7년 동안 고려와는 사절단의 왕래가 끊어졌다 원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원사에 실린 내용이 이러하고 신원사의 해당 기록은 또 다음과 같습니다 태조 21년에 저고여 등이 고려로부터 돌아오다가 압록강에 이르러 도적에게 피살당하였는데 이를 철의 소행이라 의심하여 마침내 우호를 단절하였다 원나라 태종 3년에 사신을 살해한 죄를 물어 함신진을 포위하고 철주를 도륙하였으며 여기에서 몽골 측이 저고여가 죽은 사건에 대해서 철의 소행이라 의심하였다 했는데 이 철은 고려 고종의 본명입니다 단지 고려사의 기록과 다른 점이 있다면 신원사에는 저고여 등반 지 압록강 위도 소살이라고 해서 저고여가 고려에서 돌아오는 길에 압록강에 이르렀을 때 도적에게 살해당했다 이렇게 썼고 고려사에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사서에는 저고여가 고려로부터 귀국하던 길에 압록강에 이르러 피살되었다는 의미로 다다르다라는 뜻을 가진 이를 지자를 써서 지압록강이라고 기술한 데 반해서 이 고려사에서는 건널 도자를 써서 도압록강이라고 함으로써 저고여가 이미 압록강을 건너 고려 영토를 벗어난 뒤에 피살됐다고 적고 있는 점이 다릅니다 공주대 윤용혁 교수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된 한국사체 20권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고여의 피살 사건은 몽골군이 고려를 침입할 때 그 명분으로 되풀이 이용되고 있지만 실제 사건의 발생은 인근에 출몰했던 다른 세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은 몽골군이 침략의 명분을 삼고자 하는 것이었을 뿐 그 가해자가 실제 누구였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몽골의 고려 침략은 동아시아 대륙에 대한 정복전쟁의 일환으로 치러진 예정된 절차에 의거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몽골이 고려를 침공한 것은 저고여의 죽음과는 상관없이 몽골의 동아시아 정복전쟁의 스케줄에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윤 교수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몽골의 정복전쟁의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금나라는 언제쯤 진다 금나라 질 때 고려를 친다 송은 어떻게 한다 이런 주력하는 스케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아직 금나라가 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고여가 사살됐다고 해서 고려를 그것 때문에 응징해서 바로 친다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경제적인 전쟁이란 말이죠 그래서 고려를 칠 시기가 되니까 고려를 치는 시기는 금나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금나라를 칠 때는 금나라를 적당한 정도로만 잡아놓는 전쟁이고 윤용혁 교수의 얘기를 다른 각도로 이해하자면 저고여라는 몽골 사신의 비살 사건이 없었더라도 그 시기에 몽골은 고려를 침공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렇더라도 저고여를 누가 살해했을 것인지를 유추해보는 것은 고려와 몽골 간에 일어난 여몽전쟁의 발단을 분석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에서 윤용혁 교수는 인근에 출몰했던 다른 세력에 의해서 저질러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했는데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강재광 편찬위원은 저고여를 살해한 주체가 어떤 세력이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압록강 유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금나라에 폐망했던 장수들 대표적으로 우가하와 가브레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 두 장수의 활동 범위와 저고여가 압록강을 건너갔던 루트가 파송로라고 해서 의주로부터 요양까지 이어지는 금나라의 역참 도로입니다 거기에서 휑행했던 게 가브레와 우가한데 이미 저고여가 고려에 와가지고 곡물을 강요했을 전부터 그들은 의주나 인주나 용주 일대로 휑행하면서 상당히 고려 주진군을 회방놓고 몽골과 고려 사이에 이간시켰던 장본인들이에요 금나라 출신으로서 압록강 넘어 만주 지역에서 나름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던 이 우가하에 대해서는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몇 차례 소개한 바 있습니다 몽골 사신 저고여가 압록강을 건너서 자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했던 루트가 바로 이 우가하 등이 세력을 떨치고 있던 파송로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고려 사람들이 저고여를 살해했다는 몽골 측의 주장은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일까요? 뭐라 하였소? 몽골 사신 저고여 일행이 지금 우리 고려에 들어와서 터무니없는 세공품을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판국에 또 다른 몽골 사신다니 우리 국경으로 들어왔단 말이오? 국경 수비대에 일러서 그 자들을 들여보내지 말도록 해야 할 것이오 아니 되옵니다 대왕패야 저들은 군사 대국이온데 우리가 영접하기를 거부한다면 필시 우리 고려를 칠 것이옵니다 그러니 억울하더라도 그들 역시 예를 갖춰서 맞이해야 할 것이옵니다 고종 8년 10월의 상황이 일화했습니다 그들은 와 있는 사신이 떠나기도 전에 후속 사신단을 연이어서 보내는가 하면 고려의 국왕 앞에서 무례를 일삼았고 또한 매번 터무니없이 무리한 세공품을 요구했습니다 원사 고려전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 고려의 가장 자주 사신단을 이끌고 왔던 인물이 저고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네 번째 고려의 사신으로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피살당했는데 혹시 고려 조정의 일각에서 여기 이걸 보십시오 몽골에서 사신으로 온 자가 이 많은 물건들을 곡물로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아니 수달 만 마리를 어디서 잡아서 가죽을 마련한단 말입니까 그러게 말이요 어디 한두 번으로 끝날 일입니까 지금 돌아가면 언제 또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힐지 모릅니다 저고여라는 저자 이제 진절머리가 납니다 저자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고려 땅을 밟지 못하게 해버립시다 다시는 고려 땅을 못 밟게 해요 어떻게요 자객을 미리 압록강 너머에 매복시켜뒀다가 저고여 일행이 압록강을 건너면 그때 감쪽같이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비밀리에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저고여 일행을 살해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통화대 김광철 교수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동진도 이 시기에 그동안 몽골와 협조관계를 유지하다가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였고 또 고려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몽골사신이 와서 지나친 요구를 한다든가 고려의 압박을 가함으로 해서 분노를 사고 있는 상황 그래서 두 쪽 다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고려 입장에서 보면 사신을 살해하기까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저고여 살해 사건 다음에 고려가 대체한 방식을 보면 전혀 저고여 살해했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 대비를 하고 있지 않아요 몽골 사신단의 횡포에 진저리를 치고 있던 고려의 처지에서도 그 횡포의 단골 주역이었던 저고여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충분했고 포선만로의 동진세령 역시 고려와 몽골 간의 갈등을 유발할 목적으로 저고여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만일 고려에서 저고여를 죽였다면 지금 북계에서 전해온 바에 의하면 우리가 보낸 자객들이 저고여 일당을 암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록 비밀리의 거사를 성공시켰다고는 하나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그렇겠죠 이제 곧 몽골에서 저고여 피살 사건에 대하여 보복을 하겠다고 나설 것입니다 제주 회의를 열어서 몽골의 침략에 대비해 방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저고여 살해 사건이 몰골 사태에 대해서 무언가 대비를 하는 모습이 보여야 할 것인데 그러한 기록이 한 줄도 없다가 몽골의 침공에 직면한 것을 보면 고려에서 저고여를 살해했을 가능성은 적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짚어봤듯이 몽골 사신 저고여가 피살됐던 때는 122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몽골 군사가 저고여 피살 사건에 책임을 물어서 고려를 응징하겠다고 쳐들어온 때가 1231년입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만일 그 피살 사건에 책임을 물어서 응징하려고 했다면 사건이 일어난 직후의 행동을 보일 일이지 어째서 당시에는 일단 국교만 단절시킨 채 침묵했다가 무려 7년이란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옛날 일을 거론하면서 고려를 침공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몽골이 거대 제국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던 정복활동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고여가 피살되던 해인 1225년에 몽골은 서쪽으로 진격해서 서역 정벌을 감행합니다 강재광 편찬위원의 얘기입니다 1225년에 서하의 국경을 지나고 쭉 진격을 해가지고 서하의 수도를 포유를 합니다 가지고 서하의 왕을 끌어내서 항복을 받습니다 그때 서하의 왕이 우리의 국채를 보존해 주고 왕족 그리고 왕업을 보존해 주면 충성하겠노라 대대로 세공하겠노라 했는데 성기상은 약속을 들어주는 척 하면서 막내 아들 톨루야한테 다 국왕 이현과 대신들을 다 죽이고 완전 역사상에서 지워버립니다 그 문화적도 아주 처참하게 파괴됩니다 근데 성기사안이 그런 처참한 일을 벌였을 때 얼마나 사망하게 됩니다 서하 멸망을 목전에 두고 사망하게 되죠 선역 서자에 여름 하자를 쓰는 서하라는 나라는 대체 어떤 나라였을까요? 1032년에서 1227년까지 중국 북서부의 간수성과 산시성에 위치했던 티베트계 탕구투족의 왕조이다 전성기에는 북으로는 고비사막 남으로는 난주 동으로는 황하 그리고 서쪽으로는 옥문에 이르는 넓은 영토를 보유하고 있었다 국교는 불교였고 중국의 영향으로 문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되어 있었으며 한자에서 파생된 독자적인 문자를 가지고 있었다 금나라와의 오랜 전쟁으로 서하의 국력은 급속히 쇠퇴했으며 칭기즉한의 서역정벌 참여 요구를 거부하여 몽골의 분노를 샀다 그러던 중 몽골의 대대적인 침공을 받게 됐고 결국 서하는 1227년 몽골군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성길사한 즉 칭기즉한은 몽골군이 서하를 멸망시킬 즈음에 그만 사망하고 맙니다 자 이렇게 되니 칭기즉한에 이어서 황제자리에 오를 사람으로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를 두고 분란이 일어났고 그 바람에 2년여 동안이나 황제자리가 비어있게 됩니다 김광철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황제자리를 개성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분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실제 요동이나 만주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은 징기즈칸의 동생인 오치킨이 하고 있었는데 아마 오치킨도 황제자리 개성을 위한 경쟁자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아지고 그런 점에서 이 기간 동안에 징기즈칸 사후 제2계승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고려 침공을 빨리 수행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보아지고 결국 오고타이라고도 불리고 우구대이라고도 불리는 징기즈칸의 마다들이 제2대 황제의 지위 즉 칸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그가 바로 원나라의 태종입니다 오고타인은 등극하자마자 내부적인 분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외부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나는 위대한 몽골 제국의 칸의 지위를 물려받은 사람으로서 승하하신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 천하를 정복하기 위한 3대 전쟁 과업을 수행할 것이다 나는 기필코 금나라를 정벌할 것이며 페르시아와 깁자크를 정벌하여 우리 제국의 영토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1231년의 고려 침공은 몽골 제국이 금나라를 정벌하면서 거기에 더불어서 수행한 전쟁이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김광철 교수와 강재광 편찬위원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벌의 방향을 보면 페르시아 쪽 오늘날 이란 방면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깁착지역 러시아 쪽이죠 그리고 아직 금나라가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금나라 정벌 3대 과제를 수행하는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와 같은 몽골의 내구 정세 그리고 대외 정벌 사업 특히 금나라 정복이라고 하는 것을 남겨두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를 침공하는 시기는 금나라 정벌 시기하고 맞물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나라 정벌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배후를 자단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고려에 대한 침공이 시작됐다 등극하지 맞아 다시 전쟁으로써 몽골족을 어떤 외부 전쟁에 동원하고 국내의 모순을 외부로 표출하기 위해서 세계정복전쟁 3대 전쟁을 발표를 합니다 일대가 금나라 정벌이고 두번째가 페르시아 정벌이고 세번째가 러시아 정벌입니다 그 금나라 정벌에 연결되어서 고려로 쳐들어오는게 바로 1231년에 살라태베 제1차 고려 침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고여가 죽은 1225년에 응징하지 못하고 의심만 하고 있다가 1230년에 금나라 침공에 이어서 그 이듬해인 1231년에 고려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몽골군의 원수 살레탑이 이끄는 군사가 압록강을 건너 처음으로 공격 대상으로 삼았던 함신진으로 가보기로 하죠 지금의 평안북도 의주지역에 해당하는데 그곳의 부산은 전안이었고 또한 방수장군 조숙창이 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암신진을 지키는 고려장수는 당장 성문을 열고 나와 항복하라 순순히 항복하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죽음만은 면할 것이다 살레탑의 군사는 함신진을 애워싸고 항복을 하라고 압박을 했는데 그렇다면 성 안의 고려장수들은 어떠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 성은 몽골군사에 의해 포위되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저들이 진정 몽골군사가 틀림없는가? 틀림없습니다 몽골군을 지휘하고 있는 장수의 이름이 살레탑이라고 하였습니다 뭐라? 살레탑이라면 예전에 강동성에서 거랑군을 물리칠 때 우리 고려와 연합작전을 주위했던 그 장수가 틀림없다 그때 내 아버지와 함께 형제 맹약을 맺었던 장수들 중 한 사람이 아닌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들은 엄연히 우리 고려를 치겠다고 군사를 몰고 온 침략군입니다 마땅히 맞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 안에 있는 군사들과 백성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맞서 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것이야 그럼 백기 투항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 서로 화의하여 저들의 말머리를 돌릴 수만 있다면 어찌 그것을 비겁하다 하겠는가? 자! 성루에 백기를 달고 성문을 열어라! 내가 나가서 몽골군의 장수를 맞이할 것이다! 몽골군의 원수 살레탑이 성을 포위하자 싸워보기도 전에 백기 투항을 해버린 이 사람은 함신진의 방수 장군 조숙창입니다 13년 전에 고려와 몽골이 연합해서 강동성에서 거란군을 물리칠 때 몽골 장수 합진과 술잔을 주고받으며 형제 맹약을 맺었던 인물이 당시 고려군의 원수였던 조충이었는데 바로 그 조충의 아들이 바로 조숙창입니다 나는 함신진 방수 장군 조숙창이요 나는 몽골군 원수 살레탑이요 이처럼 백기를 들고 선선히 투항을 해오다니 그대야말로 진정 백성들과 부하군사를 사랑하는 현명한 장수의 표상이 아닌가 그대는 옛 강동성 전투 때 몽골군의 원수였던 합진 장군과 함께 참여하여 고려군과 함께 거란군을 무찌르지 않았소? 내가 바로 합진 원수와 함께 몽골 군사를 지휘하던 살레탑이요 그때 고려 군사의 원수로서 그대들과 손을 잡고 거란군을 물리쳤던 조충 장군이 바로 나의 아버지요 몽골군의 지휘자로서 고려의 두 번째 오는 길인데 그대의 부자와 대를 이어서 좋은 인연을 맺게 되다니 이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이곳 함신진의 부사 전한이요 우리 성의 군사들은 그대들과 창칼을 내려놓고 화해하기로 하였으니 몽골 군사를 위하여 군량을 내오겠소 열어 창고를 열어 몽골의 군사들을 배불리 먹이도록 하라 그런데 도대체 함신진의 방수 장군 조숙창은 엄연히 고려를 정벌하겠다며 압록강을 건너온 몽골군의 침략군에게 의당 맞서서 싸워야 했을 것인데 어찌해서 이처럼 싱겁게 백기투항을 해버리고 말았을까요 우선 함신진에서 조숙창이 몽골군에게 맥없이 성을 내줘버렸던 것이 고려의 방어전략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한국학중앙연구원 강재광 편찬위원으로부터 들어볼까요 싸울 의지가 없이 그냥 백기를 들어버렸는가 만약에 항전했다고 하면 적어도 한 달만 끌었어도 고려 3군이 급현된 허약한 군대였다고 할지라도 안북부에서 선점하고 수성을 하게 되면 청천강 이넘으로는 몽골군이 돌파하기가 힘들었을 테고 그리고 함신진 이하 용준이 철준이 선준이 곽준이 거진들입니다 주진군이 천명이 넘는, 당시 그 주진군 천명이 넘는 거진들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나중에 이 함선진 방어전이 실패하고 백기를 들은 바람에 철주가 처참하게 도룩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함신진 방어전이 얼만큼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살레탑이 지휘하는 몽골군이 강을 건너자마자 가장 먼저 만나게 된 고려의 방어진지가 바로 압록강 하구의 관문인 함신진 즉 오늘날의 평안북도 의주였는데 조숙창이 아무런 저항 없이 그 관문의 빗장을 스스로 열어줘 버렸으니 이 몽골군으로서는 쾌제를 부를 일이었겠죠 조충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양반 아들인데 그런 것으로 보면 그 아들인 조숙창도 살레탑이하고 일정하게 면식은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점에서 수성전으로 이렇게 전략을 바꾼 것은 이런 살레탑이하고의 관계가 있고 그래서 무슨 협상에 의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오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는 사이에 성내에 있는 세력들이 이탈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그런 가운데 살레탑 쪽에서 항복하면 목숨도 살 수 있고 성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하는 설득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조숙창으로서는 창칼로 맞서서 싸우기보다는 이 협상을 통해서 몽골군의 진위를 파악하고 설득을 하면 전투를 하지 않고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동화대 김광철 교수의 분석이 그러합니다 조숙창이 함신진을 적군에게 바치면서 몽골 원수 살레탑에게 자꾸만 13년 전에 자신의 아버지 조충과 몽골군 사이에 맺었던 형제의 맹약을 들먹이고 있는 점으로 미뤄서 그는 자신이 잘 설득을 하면 몽골군이 말머리를 돌려서 압록강을 건너서 되돌아갈 것으로 믿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몽골 원수 살레탑은 강동성 전투 당시의 형제 맹약 운운에 대해서 별 신통한 대구를 해주지 않은 채로 고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강동성에서 맺었다는 그 형제의 맹약에 대해서 고려와 몽골의 해석 방식이 달랐다는 얘기가 되겠죠 몽골 측에서는 고려를 정복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고 고려는 그야말로 이제부터 몽골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해석하는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지요 어떻게 보면 형제의 맹약 당행계에서부터 몽골은 일사불란하게 고려에 대해서 요구해온 것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특히 금나라 정보를 하고 관련해서 상당한 군수물자들이 필요한데 이런 군수물자를 대는 공급처로서 고려를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걸 고려에 대해서 마치 소국처럼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강동성에서 거란을 공동의 적으로 둔 상태에서 야전 사령관끼리 맺었던 형제의 맹약에 대해서 고려는 그동안 국교가 없었던 몽골과 드디어 화친조약을 맺어서 이제부터 외교관계가 수립됐다 이렇게 해석했던 데 반해서 몽골은 자신들이 고려를 정복해서 속국으로 삼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더구나 조숙청의 경우 그 형제 맹약을 이끌었던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 조충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때 맺은 우호 협력 관계가 아직도 좋은 쪽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아주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때까지도 고려는 몽골과 형제 맹약 관계를 완전히 깼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고려는 당시만 하더라도 저고여를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적어도 저는 고려가 의도적으로 그 소행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형제 맹약 관계는 유지가 되고 있었다고 고려인들은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만 몽골 사신들이 고려에 안 오니까 워낙 이상하니까 왜 몽골 황제께서 우리 고려에 사신을 보내지 않으시는가 라고 의심을 갖고 있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몽골은 반드시 고려가 저고여를 죽였던 것으로 의심을 하고 응징하러 왔던 거죠 의도야 어찌됐든 몽골군에게 한 번 백기투항을 해버렸으니 이제 조숙청은 저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숙청 장군 예 기왕에 우리 몽골군에게 협조하기로 했으니 앞으로 우리 군사의 향도 역할을 좀 해줘야겠소 자 함신진 방수 장군 조숙창의 명의로 서찰을 한 통 써줘야겠소 서찰이라니 누구에게 보내는 무슨 서찰을 쓰란 말이오 이제 이곳 함신진은 접수를 했으니 이웃에 있는 선덕진으로 나아가야 할 터인데 선덕진을 지키는 고려의 군사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그것이 문제요 아니 몽골군에게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설득하는 내용의 서찰을 그대의 이름으로 작성해 주시오 몽골에게 백기를 들어버렸으니 이제 조숙창은 그들의 포로가 되다시피하여 인근에 있는 고려의 방어진지에 자신 명의의 서찰을 보내서는 몽골군에게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도록 선무공작을 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려 장군 조숙창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저 고려의 군사들에게 항복을 하라 이르라 예 장군 고려의 군사들과 백성들은 들으시오 나는 고려 장수 조숙창이요 지금 여기 온 사람들은 가짜 몽골군이 아니고 진짜 몽골군이요 그러니 저항하지 말고 마땅히 나와서 항복을 하여야 할 것이요 조숙창이 저들의 포로가 돼서 앞잡이 노릇을 해야 했던 사정이야 뭐 또 그렇다 치더라도 몽골의 군사들이 국경을 넘어 고려의 영역을 지나가면서 자신들이 가짜 몽골군이 아니라 진짜 몽골군이니 믿어달라고 외치고 다녔다는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일까요 5년 전인 122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가하에 관련된 고려사 저류의 기사 한 토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 13년 봄 정월에 금나라 장수 우가하가 자신의 군사들에게 몽골 군복으로 바꿔 입게 하고 의주와 정주에 쳐들어오려고 하였다 그러자 지병마사 이윤함과 전인별장 김희생, 대관승 백원봉 등이 군사 200여 명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그들의 국경으로 깊이 들어가서는 석성을 공격하여 깨트리고 5명의 목을 베었으나 우가하는 보지 못하고 돌아왔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금나라의 패장 출신인 우가하의 군사 따위가 고려의 국경지대에 나타나 봤자 고려 사람들이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몽골의 군사인 것처럼 위장을 한 채로 국경을 넘어와서 약탈을 하고 돌아가는 일이 자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몽골군의 원수 살레탑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는데도 고려 사람들이 그들을 가짜 몽골군이라고 치부하는 바람에 고려장수 조숙창을 시켜서 진짜 몽골군이니 항복하라고 외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의주는 가몽골, 진몽골 때문에 아주 상당히 골바리를 앓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가불의 우가라는 금나라 패장들이 몽골군 복장으로 갈아입고 계속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싸울 엄두도 내지 않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약탈을 당하거나 했어요 우리가 알고 보면 그런 몽골군 복장 다 벗고 도망가면 다 금나라 패장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가몽곤이냐 진몽곤이냐라는 진상이 파악이 안 되는 가몽곤이냐 진몽곤이냐 진짜 몽곤이냐 가짜 몽곤이냐 진상이 파악이 안 되는 가운데 적장이 살레탑이라고 편지를 주니까 그때 형제 맹약관계를 들먹였던 거고 진짜 몽골군이라고 하면 고려 사람들이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고려 사람들 사이에 몽골군이 그만큼 포악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몽골군이 고려의 포로 등을 앞세워서 항복을 하라고 선동을 한다고 해서 북방 경계 지역의 고려 군사들이 모두 줄줄이 나와서 몽골군에게 투항을 했을까요? 아니 몽골의 포로로 잡힌 고려 사람이라고 해서 이 함신진의 조숙창처럼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고려 사람들에게 항복을 하라고 선동하는 앞잡이 노릇을 따라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몽골은 포로로 잡힌 낭장 계급의 문대라는 고려 사람을 앞세우고서 오늘날의 평안북도 철산에 해당하는 철주성으로 진격합니다 문대는 무얼 하느냐 이곳 철주성의 고려 군인들에게 진짜 몽골군이 왔으니 항복하라 이렇게 소리치지 못하겠느냐 좋다 고려 군사들은 들어라 지금 여기 나타난 군사들은 가짜 몽골군이다 그러니 항복하지 말라 이런 괘씸한 놈을 보았나 어디 다시 한 번 그따위 소리를 지껄이기만 해봐라 니놈의 목을 거두어 갈 터이니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겠다 진짜 몽골 군사가 왔으니 항복하라고 소리치지 못하겠느냐 내 비록 포로로 잡힌 몸이다마는 어찌 니놈들이 시키는 대로 지껄일 듯 싶으냐 목청껏 소리쳐줄 터이니 잘 들어라 이놈들아 여기 있는 이놈들은 가짜 몽골 군사다 고려의 군사들은 절대로 항복하지 말고 결사항전하라 이런 고연 놈을 보았나 포로로 잡힌 문대가 가짜 몽골 군사다라고 한 번 외치자 몽골 군사가 그를 죽이려 하였다 다시 타이르고 나서 외치게 하였으나 여전함으로 드디어 그를 목 빼어 죽였다 지금 몽골 군사가 점령하려고 다다른 이곳은 앞서 얘기했듯이 철주성인데요 몽골 군과 고려 군 사이에 최초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김광철 교수와 강재광 편찬위원은 고려 침공에 나선 몽골 군에게나 그들을 방어하려는 고려 군에게나 이 지역은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요충지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 지역은 본래 고구려 영토였고 뒤에 바레의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려에 들어와서 현종령 간에 이 지역의 방어사를 주재해서 국방 거점 지역으로 이렇게 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몽골 측 입장에서 보는 이 지역을 장악을 하고 이를 통과해야 이후에 선주라든가 곽주, 정주로 남하에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길목이 됩니다 반면에 고려로서는 요거를 제대로 막아내야 더 이상의 몽골 군의 남하를 저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가 북계 지역에서 몽골가 됐던 금나라가 됐던 여진이 됐던 중국 제 왕조 국가 세력이 됐던 반화는 두 가지 루트 경로가 있어요 하나는 서북대로라 해가지고 의주, 함신진, 거기에서 인주, 용주, 철주, 선주, 곽주, 가주로 이어지는 거기가 바로 가주 거기가 청천강 하구가 되겠습니다 건너면 평양으로 쭉 이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압록강 하구부터 청천강 하구까지 해안선으로 이루어지는 거진들의 벨트 띠가 서북대로인 것입니다 상당히 큰 성들로 구성돼 있고 방어 병력도 주진군이 1천 명이 넘는 요새들로 구성이 됐어요 상당히 고려로서는 내주면 안 되는 중요한 요새입니다 고려사 세가편에서는 철주성에서의 전투를 몽골 원수 살레탑이 함신진을 포위한 데 이어서 철주를 도륙하였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주성이 적에게 함락되기까지 보름 동안에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대의 문신이었던 김구가 철주성에서의 장렬한 전투를 회상하는 시 한 편을 남겼는데 시의 제목이 과철주입니다 철주를 지나며 정도로 풀이할 수 있겠죠 이에 성난 도적 오랑캐들이 변방의 성문에 난입하니 북계의 사십여 성이 불타는 들판 같았네 산에 의지한 외로운 성체가 적군의 지름길을 막으니 수많은 적군들 사나운 이빨 드러내며 한입에 삼키려 했네 무술이라곤 모르는 선비인 원님이 이 성을 지키는데 나라 위에 바칠 목숨을 새털보다 가벼이 했네 일찍이 어질고 미더운 정책으로 인심을 모았으니 젊은 장사들 환호하며 성 지키는데 참여했네 보름 동안이나 버티면서 백골로 불을 떼어 밥을 지었고 낮에는 싸우고 밤에는 지키니 용과 범도 지쳐버렸네 형세가 기울고 힘도 다했으나 여유를 보이려고 타락 위에서 타는 검은고 소리 더욱 애초로웠지 관청의 창고가 하룻밤 사이에 불꽃으로 뒤덮이니 처자와 종들 데리고 불 속에 뛰어들어 전사했네 충성스러운 그 영혼 장한 넋은 어디로 갔는가 천고의 후세에 골 이름만 철주로 남았네 이 시한편을 통해서 여몽전쟁 당시에 철주라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 요새였는지 그리고 적군에게 지름길로의 통행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고울의 관리와 주민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으며 그리고 결국 또 얼마나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는지를 어렵지 않게 진작할 수 있습니다 공주대 윤용혁 교수가 육군본부에서 펴낸 고려 몽골 전쟁사에서 기술한 바에 따르면 철주성은 성내의 방어군이 어느 정도의 규모였는지 알 수 없으나 고려사 병지의 자료에 따르면 철주는 장교 61명의 기간 부대원인 행군의 수가 870명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농민들로 구성되는 예비 부대로서 1550명이 올라 있다 이로써 당시 철주성 안에는 천 명 미만의 주진군 병력과 다수의 농민이 적의 포위 공격에 대항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철주성의 상황이 되게 일화하였습니다 여기서 몽골군의 침투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함신진을 거쳐서 철주에 이른 군사들은 어떤 병력인지 강재강 편찬위원의 설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몽골 제1군의 총사령관은 살레탑이었습니다 밖에서 지금 그렇게 보고요 몽골 제2군은 별동대로 해가지고 당고, 포도, 적고, 이 3원수가 거니린 기병대 중심의 부대입니다 물론 공병대도 따라갑니다 하지만 상당 기동성이 우산 부대도 돼 있어요 그리고 몽골족 기병대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오히려 살레탑의 1군보다도 그리고 제3군은 어디로 가는 거니 금방 말했던 그 정주, 삭주를 거쳐가지고 내륙로를 통해서 구주로 가는 겁니다 거기는 거란족 또한 한족 부대가 많습니다 공성 부대가 많습니다, 포병 부대가 많습니다 성들을 깨기 위해서 그래서 살레탑이 의주를 항복받고 바로 내려가서 인주에 인주도령 홍보군한테 자진 투항을 받습니다 그리고 용주로 향해 갑니다 살레탑은 그리고 별동대인 당고, 포도, 적고, 원수는 기동대죠 별동대죠, 기병과 공병을 이끌고 바로 함신진의 투항한 세력들을 이끌고 철주로 내려갑니다 철주에서 항복을 정용하자 절대 항복하지 않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 철주성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백기를 들고 투항하지는 않았습니다 울러서지 말라! 성벽을 오르는 척들을 향해 구하로를 풀려라! 장군! 서쪽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몽골 오랑키들이 곧 성안으로 들이닥칠 것입니다 철주성의 전투 상황을 언급한 고려사 조류의 마지막 부분은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맹렬하게 공격을 하니 성 중에는 양식이 떨어져서 더 이상 성을 지키지 못하고 함락당하기에 이르렀다 판관 이희적이 성안의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을 모아 창고에 들어가게 한 다음 불을 지르고 스스로도 장정들과 함께 자결하여 죽으니 몽골 사람들이 그 성을 도륙하였다 그들의 최후를 두고 그저 장렬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끔찍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걸맞지 않을 듯한데요 철주성을 지키던 사람들은 어찌해서 대몽항전의 마무리를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몽골의 포악성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배하여 들어갔을 때 당하는 고통들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뒤에 산성이나 헤도로 입보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취하는데 내는 그게 백성들을 보호하는 정책이라고 늘 해석을 하기는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청야전술 차원이라고도 하는데 투항민의 방지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있지 않느냐 철주성 사람들의 이러한 희생은 아예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자신이 방어책임을 지고 있던 성을 적에게 고스란히 바치고 그들의 앞잡이로 전락해버린 함심진의 경우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고려 조정에서도 사정이 다급해졌습니다 재상들이 모두 실질적인 집정자인 최후의 집에 모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정부의 장관급 회의가 열린 셈이죠 지금 몽골군이 어떤 경로로 남아하고 있는지 누가 설명을 좀 해보시오 아 예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대륙에서 압록강을 건너서 우리 고려로 들어오는 노선은 두 갈래가 있습니다 먼저 서해 바다에 인접한 노선은 이쪽 용주, 철주, 곽주를 거쳐서 청천강을 건넌 다음 여기 안주를 지나 서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곳 귀주에서 자주를 거쳐서 이렇게 서경으로 들어오는 길인데 그래서 지금 몽골의 군사가 어디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이요? 예 살레탑이 지휘하는 몽골군은 처음에 함신진에 도착하였는데 함신진 방어부사 조숙창이 항복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 여세를 몰아서 철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만일 철주가 무너지면 다음으로는 이쪽 귀주로 진격할 것입니다 지금 귀주의 방어태세는 어떻습니까? 귀주는 서북면 병마사 박서장군이 인근 성들의 장수들을 불러 모아서 방어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몽골의 대병력에 비하면 중가부적입니다 한심하피 조정에서 3군을 편성해서 출정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최송련 대장군을 북계 병마사로 임명할 것이니 3군 편성 작업을 서둘러 주시오 그리고 서울은 물론이고 지방의 여러 도에 연락해서 군사 징발에 발벗고 나서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오 제주회의의 결의에 따라서 고려 조정에서 시급히 3군을 편성한다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당시 고려의 군사체계가 어떠했는지 그 대강을 김광철 교수의 설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상군이라고 하는 것은 중군, 좌군, 우군으로 구성이 되는데 본래 고려의 군사체제는 중앙군사체제로 2군, 6위 체제고 지방에 주연군이 있고 주진군이 있습니다 양계 지역에는 주진군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무인집권 시기가 되면서 이런 국가의 공병체제라고 할까 이게 무너져버리지 않습니까 사병들이 육성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아마 6위의 군사가 전쟁에 임할 때 아마 3군을 편성하면 거기에 대부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강제강 편찬위원은 무신난이 일어나기 이전에 고려가 2군, 6위의 군사체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중앙군의 규모가 4만 5천여 명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중앙의 관군들을 무인집정자들이 다투어서 사병으로 차출해버린 뒤부터는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중앙에서 징벌해서 동원할 수 있는 군사의 기능이 정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합니다 많은 사병들이 중앙군으로부터 차출이 되어서 무력 무신집정들의 눈치, 턱치에 따라서 그렇게 농공행상을 받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중앙군이 많이 형용화되고 숫자가 줄어들고 그랬고 한편으로는 그건 장교급들 이야기고 일반 병사급들은 군인전을 권세가들에게 탈점을 당해가지고 유랑을 해버리는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서 교수가 되어서 초적이 되고 마는 대표적으로 동경교수 이비라는 인물이 있는데 최충헌이 그 이비를 잡기 위해서 상당히 몇 년간 탐문을 하고 수색을 하고 추후 때는 그런 어떤 초적 교수나 농민 반란군들 전국적으로 산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야, 면초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해서 이때 고려 군대가 정상적인 기능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이 저고여 피살 사건을 빌미로 해서 고려와 국교를 단절해버리고 나서 7년이 지난 뒤에 고려로 쳐들어오는데 그렇다면 고려에서는 몽골 침공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당한 것일까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강재광 편찬위원은 고려 조정에서도 나름으로 대비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고종 6년 2월, 몽골의 살레탑은 거란과의 연합작전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동진 사람 40여 명을 고려의 의주에 남겨두었다 너희들은 이곳에 남아서 그동안 고려의 말을 익히고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라 그러자 고려 조정에서는 호부시랑 최정분 등 8사람에게 북계 홍화도의 모든 성을 순찰하게 하여 병기와 군비와 군량을 점검하게 하였다 또한 보루나 작은 성들의 주민들을 큰 성으로 합치게 하였다 몽골군이 다시 올 것이라는 첩자의 말이 있었으므로 거기에 대비한 것이다 그 다음 3년 뒤인 고종 9년의 기사를 보면 봄 정월에 의주, 화주, 그리고 칠관의 성을 쌓아서 40일 만에 마쳤다 이러한 내용이 올라 있습니다 또한 이듬해인 고종 10년의 기사에는 최후가 나성의 도랑을 수리하였는데 자신의 가병을 부역군으로 삼고 은병 300여 개와 쌀 2천 섬을 내어서 그 비용을 충당하였다 이러한 내용도 보입니다 나름으로 몽골의 침략에 대비해서 방어책을 고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몇 가지 일들은 저고여 살해 사건으로 고려와 몽골의 국교가 단절되기 이전에 했던 일이고 막상 몽골이 국교를 단절해버리고 양국 사이에 냉전의 기류가 흐르던 그 7년 동안에는 몽골의 침략에 대비해서 어떠한 방비를 했다는 기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1231년에 몽골군이 전격적으로 침공에 들어오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출연 김두용 임정길 윤호 김상백 이찬우 배정우 이희탁 조현철 최현철 한복현 백경훈 낭독 우현주 해설 김석환 음악 박복규 효과 안익수 신현파 기술 이현주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91편 여몽전쟁의 발발 이상락극본 임종성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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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